안녕하세요 은하우 캠핑 방은하입니다. 제가 오늘 늘 오던 이런 캠핑장인데 제가 하던 그런 와일드한 캠핑 있죠? 그런 캠핑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오지 탐험을 해보려고 해요. 생동감, 현실감, 즐거움이 가득한 캠핑입니다. 뭔가 궁금하시죠? 자 저기 가보실까요? 제가 오늘 특별한 캠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져온 캠핑 장비는 이거? 이겁니다 이거 아 이거랑 핸드폰 이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오지 여행을 떠날 겁니다.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VR입니다. VR VR 휴대폰, 휴대폰 설명 먼저 드릴게요. 자 이 휴대폰은 LG U플러스에서 나온 V50 땡큐 제품이에요. 짠! 와 좋다. 이렇게 두 개 화면이 두 개니까 좋네요. 자 이렇게 듀얼 스크린이나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 수박 먹고 싶다. 아 이 휴대폰만 잘 만든 게 아닙니다. 세상에 세상에 바로 이 VR 이것이 물건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그 VR 앱이 있어요.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와 이렇게 VR 앱이 따로 이렇게 있구나. 여기서 VR 기기보드 여기에 장착을 시켜줍니다. 와 여기 어디야? 와 일단 여기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. 여기서 그리고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.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와 이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엄청 많아요. 스타 아이돌부터 영화, 공연, 여행 힐링, 게임과 웹툰 입구 19금이 있는데 19금으로 들어왔어.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? LG U플러스에서는 이 영상들이 70% 이상이 다 3D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.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여행 힐링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얼마나 생생한지 됐다 됐다 됐다. 자 하늘을 한번 날아 볼까요? 우리 하늘에서 보는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지 여기 어디지? 백두산인가요? 백두산 천지 같은 엄청 큰 호수만 있고요. 이게 이 사방팔방 다 보이니까 되게 정말 충동감 있다. 정말 현실관이 있어요. 와 저기 노을 노을도 이쁘고 다음은 어 이곳은 어딘가요? 어? 어 여기 독도인데요? 여기 독도가 있어요. 와 제가 독도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저런 곳에 캠핑하면 되게 좋겠죠. 하고 싶다. 우와 정말 우와 이거 정말 진짜 같다 이거 우와 정말 하늘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해운대 다 아 부산 부산 해운대 같아. 여기 해운대 뭐 이렇게 또 부는군요. 여기 어디죠? 제주도? 송산일출보 저 계단을 다 올라갔었는데 어? 여기 지금 바다인데 뽁뽁이 소리가 나네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들어오자마자 밤이에요. 밤이구 지금 밤이구 하늘에 여기 우와 지금 온통 별이에요. 별천지네 여기? 별이 막 쏟아지고 있어 지금 어이씨 여기 무기가 많지? 자 우리 한국은 이제 다 둘러봤으니까 이번엔 사이판으로 가봅시다. 마다가 섬인데 우와 나 여기 이런 데서 캠핑하면 진짜 좋겠다. 해변인데 좀 걸어볼까요? 어머 우와 좋다 오 진짜 걸어봐요 해변에 있는 것 같아. 여기 보트를 타고 우와 사라셀링을 하는데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 이게 제 발 밑으로 여기 바다가 다 보이고 있어요. 아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어 물고기 물고기 여기도 물고기 되게 많다. 물고기 지금 먹이 주기하고 있어. 지금은 오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는데 헉 우와 어 왠지 입구공자 세를 잡아야 될 것 같은 이번엔 오늘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물이 정말 깨끗하네요. 여기는 물고기도 많고 와 저런데 정말 생존 캠핑 한번 하면 좋겠다. 아 우와 나 지금 뭐 한 거지? 이렇게 생생한 영상을 3D VR 컨텐츠로 제공하는 LG U플러스의 독점적인 그 VR 무려 5G 5G 그래서 어우 떨어질 것 같애! 와 이제 끝났다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? 비행기 값을 얼마나 굳힌 거야? 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차원우 씨가 여기 계시더라고요 둘만의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가기 좋은 날 차원우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 좀 보세요 오빠! 어머! 진짜 봤어! 안녕하세요 응? 기다려봐 왜 반말이야 근데 저 오 키 되게 크신데요? 얼굴 진짜 작다 어머! 가까이 오지마! 어머! 차 마실래? 네 차 여기 커피 한 잔 좀 맥주 한 잔 딱 까야 되는데 에이 오우 다 상하기도 하여라 이렇게 뜨거울까봐 커피 불어주고 있어요 어머 고마워 고마워 잡히지가 않아 어머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정말 차원우 씨하고 같이 캠핑하는 거 같아요 네 다음에 우리 이쪽으로 초대하면 좋겠다 나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고마워요 차은우씨하고 캠핑을 하고 왔는데 한번 더 가야겠어요 자 오늘 저와 함께한 LG유플러스 V50 씽큐하고 VR 이렇게 같이 캠핑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4K UHD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이 정말 생생해요 제가 한참 동안 이거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지러운 거 없고요 제가 광고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퀄리티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하게 전달되는 게 몰입감도 최고고요 차은우 또 보고 싶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